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38회 한국교회 인권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 평화, 평등 실현에 기여한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매일이나 한국기독교회관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교회협은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인권상 시상식을 열 계획입니다. 교회협은 한국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깊은 책임감으로 인권 증진과 평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NCCK 인권상에서 한국교회 인권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